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와대가 지난해 9월 20일 서해에서 북한군의 총객에 의해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관련 자료, 관련 재판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장을 밝힌 이유가 바로 이 피살 공무원의 자료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되면 15년 동안 그 자료는 비밀로 보관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해상에서 북한에 의해서 총격으로 사망했고 그리고 시진까지 태워졌는데 그동안에 우리 군이 다 관찰하고 있었고 또 문재인은 그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를 내리지 않아서 그야말로 쳐다보는데 멀쩡하게 쳐다보면 가운데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서 피살됐고 또 시신이 소각된 겁니다. 이거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겠다. 예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는데 지정 예정되어 있다. 지정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15년 동안 공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대단한 기록이라고. 기념물이 된다고. 이걸 기록물로 보관하겠다. 진상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도대체 북한과의 어떤 거래가 있었고 어떤 대화가 오고 갔길래 이걸 15년 동안 숨겨놓으려고. 비밀로 보관하기 위해서. 그래서 문재인이가 이걸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대한민국이고 또 문재인이다. 어떻게 자국민이 이렇게 북한에 의해서 총격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관련 기관에서는 수사 중이다. 그래서 자료를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사 중이기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다. 도대체 무슨 수사를 하고 있나. 무슨 수사를.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북한 병사가 우리 공무원을 쏘았는데 이 북한 병사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아니 북한 병사가 누가 쐈다고 하면 그 사람을 특정해가지고 우리가 구속할 수 있습니까? 이야 정말 놀라운 일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 정말 어디까지 우리 국민들이 정말 받아들여야 할지 정말 충격적입니다. 청와대는 14일 정부 공개 청구 재판부에 제출한 소송 의견서에서 대통령 기록물은 국가 안정 보장과 국민 경제 등 여러 측면에서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될 예정인 정보도 대통령 기록물법 제17조에 따라서 보호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국가 안정 보장 등과 관련된 정보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결정될 경우에 최장 15년 동안 자료 제출에 응할 의무가 없는 비공개 자료가 됩니다. 여기서 사생활 관련 장보는 특히 30년이 됩니다. 30년. 그러니까 보호기간은 대통령 임기가 끝난 날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현재 피살 공무원 관련 자료는 아직 지정 기록물로 분류가 된 상태가 아닙니다. 때문에 유족들은 앞으로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분류될 예정의 정보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주장은 자료 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꼼수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청와대를 비롯해 국방부와 해경에서도 중요한 국방 정보라는 이유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소송 의견서에 따르면 해경은 성명불상의 북한 해양경비 군인을 살인죄의 피해자로 입건했다. 아니죠. 북한 군인을 살인죄의 피해자로 입건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미국 국무부를 통한 국제형사사법 공조 그리고 중국 해경국을 비롯해서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사.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이게 억지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자료를 줄 수 없다. 수사 중이니까 설명해 줄 수 없다. 하는 그런 핑계를 대기 위해서 아니 북한에 있는 군 병사를 어떻게 수사한다고? 그래서 지금 그 병사에 대해서 심지어 미국 국무부를 통한 국제형사사법 공조와 함께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그러면 천안함 폭짐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수사를 하지 않고 연평도 폭역에 대해서는 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나? 그러니까 이 자료를 지금 넘겨주게 되면 그동안 대통령이든 군이든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서 사살되고 시신이 소각될 때까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그저 쳐다보고 있고 그냥 해퇴하고 있었다. 기피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 백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비밀로 붙여가지고 15년 동안 못 보게 하려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때 이제 비밀로 하는 거고 비밀로 국가 기록물로 지정하기 전까지는 수사 중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또 알려줄 수 없다. 이 핑계돼가지고 결국은 이 사건을 15년 또 개인 사생활의 경우에는 30년 동안 이걸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변명이 정말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러나 국제 공조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피살된 공무원을 사살한 대상을 지금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쏘았는지 북한군의 무슨 A병사가 쏘았는지 B병사가 쏘았는지 C병사가 쏘았는지 그걸 특정하지 못하면서도 공조를 한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쇼고 지금 문재인의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날까 봐 지금 전전근근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이전부터 사건 당시 자료에 군의 주요 정보망과 첩보 수집 경로 그리고 대응 체계 등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기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 안의를 위해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입장이 달라진 바가 없다.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기록물 지정이 예정됐다는 점을 새로운 근거로 제시한 점에 대해서도 국가 기밀이 포함된 자료로 추후에 당연히 지정 기록물이 될 것을 추가로 적시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기록물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수사 중이다. 그런데 그 수사 중인데 우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딘가? 북한에서 일어났는데 북한 병사인데 그런데 그 사람을 특정하지 못하면서 국제사법 공조하고 중국에도 또 공조해가지고 누가 쐈는지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누가 쐈으면 잡을 수 있습니까? 심판할 수 있습니까? 구속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쏘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정확하게 어떤 지점에서 사고가 난지도 좌표도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수사 중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가족들이 관련 정보를 달라 녹취를 달라 북한 병사와 녹음한 부분을 달라 하니까 못 쐈고 있다. 그게 드러나면 문재인의 자국민에 대한 보호하지 않는 이 부분이 다 드러나게 되니까 그래서 문재인의 책임이 또 비난 여론이 비등하게 일어날 것 같으니까 나중에는 이거를 대통령 임기가 끝난 부로는 바로 국가 기록물로 지정해가지고 15년 또는 30년 동안 비밀로 붙인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정말 기가 찰로롯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가 제출한 의견서에도 첩보의 입수 경위나 관련 부서의 대응, 군의 군사 작전 상황 등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공개할 경우에 국가의 중대한 안보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하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국가의 중대한 안보 이익을 해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해쳤고 또 국민의 생명을 해친 부분에 대한 이게 드러날 경우에 문재인의 책임론이 제기될까 봐 그래서 이걸 비밀로 하고 있고 숨기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너무나 명확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해당 사건을 조사한 해경은 지난해에는 피살된 공무원이 북한으로 월북으로 한 것이 판단된다. 이런 중간수사 결과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일에는 국회에서 국감에 출석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경은 월북인지 순직인지 최종 결과를 발표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전히 조사 중이다. 여전히 조사 중이다. 그러니까 뭘 조사하고 있는지. 지금 뭘 조사하고 있는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고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라고 주어진 자리.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러 국군 통수권자이기도 한데 그 의무를 저머다 저버리고 우리 국민의 북한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아야 될 때에도 가만히 지켜보고 싶다 하는 그 비판을 계속 잊지 못할 거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 성찬경 TV